아 음 별이 아빠 거기서 뭐해요 아 예 저 바람 좀 쐬고 오려고요 근데 안 주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콩고로 등증이었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내일 출근할 사람이 무슨 아 얼른 가서 자요 괜찮아요 저도 잠이 안 와서 그래요 우리 아빠 고마워요 네 안경 말이에요 시력에 맞는 걸 끼니까 눈도 편하고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별이 아빠 덕분에 내가 호강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그동안 제가 해드린 게 돋보기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무슨 그런 말을 아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해줘요 자상하고 상냥하고 따뜻하고 별이 아빠 볼 때마다 죽은 우리 아들이 하늘나라에서 별이 아빠를 만나게 해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바깥 좀 더 갖다 올게 죄송합니다 네 그래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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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